경기 1분대 리더 12 Buons LCK 이루어졌고 You guys know Chovy. He is fantastic. Regular season MVP and all LCK first team From the mid lane alongside 완벽한 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인전뿐만이 아니라 후반 운영까지 잘해 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Chovy가 굉장히 잘 했던 거 같아요. 트로비아는 LCK에서 가장 가장 좋은 경쟁력을 할 것입니다. LCK에서 가장 가장 큰 경쟁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시점에 다른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LCK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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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쟁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적절히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열심히 꾸준히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소위를 들여서부터 방심할 수 없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을 결정하는 제품을 더불어받고 있습니다. That didn't happen before. It looks like he bounced off Barron's head in order to keep himself in the team fight. And he just manages to do it on almost anything. It's like you cannot catch Jovi if he's playing Tristana because he has the ability to press buttons at exactly the right time. I was thinking about it while I was doing works. I felt it's more the chance to use the team to use the team to use it. 저는 D 플러스 기아 전 때 젠지가 10 대 2로 지고 있던 바론 쪽에서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초비 선수가 상대방을 밀어내고 슈퍼 토스를 4명인가 해가지고 게임을 뒤집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좀 천천히 보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토스를 해가지고 조야를 썼다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킬 들어오는 걸 보고 반응을 해서 스킬을 한 4개인가 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리까지 잡아냈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4명 토스 한 것보다도 그 이후에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거를 더 칭찬하고 싶습니다 불리한 팀이 항상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시도를 했을 뿐입니다 토스 각은 좀 명확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3구리 부시에는 시야가 없으니까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는 게 또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심리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데뷔 때는 제 장점이 라인전을 잘한다 밖에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려고 공격적으로 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다른 쪽으로도 장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에게 가진 무기를 라인전 하나로 주는 것보다 여러 방면으로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라인전만 본격적으로 해서는 오랫동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변화를 주게 된 것도 있어요 교전과 운영이랑 게임의 핵심까지 짚는 능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빨아들일 수 있냐 없냐를 계산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견적이 나올 때는 빨아들이면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게 당연히 좋은 플레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조율점을 계속 찾았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라인에 좀 더 치중을 한다든지 좀 더 로밍 각을 좀 더 본다든지 조율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선택을 할 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진 상태라 상대한의 입장에서 너무도 까다로운 선수일 것 같아요 상대팀으로 초배 선수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아... 좀 힘들긴 하네요 선수로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발전을 한 것 같고 너무 강한 선수입니다 저는 프로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했던 마음가짐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MVP라는 것에 크게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팀이 우승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고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오프랑 월즈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